침묵이 아닌데 계속 오르막이잖아 오는 거 같다 오는 거 같다 뭐하는 거야? 닭힘은 떡지 침밭에다가도 말지 아, 이렇게 와, 우리에게 치즈 어디가 있다가? 모르겠어요 이 혜진이 따로 좋아하는데 내리남치 꿀빠랑 한 번 해먹어 네? 좋아 좋아 네? 하나하나 봐야 돼 마지막으로 만져? 네 뭐여 먹어요 기표 알려고 그래, 닥쳐야 되고 김제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고기 고춧가루 볶아 오les 필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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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